공기압축기 3문 3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지요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기업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공기압축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 옆에 전문가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기압축기 제조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기압축기가 뭔가요 대체 공기압축기는 흔히 들어보면 컴프레션을 들어보셨죠 그거는 들어봤어요 네 컴프레셔라고 부르는데요 많이 보시는 등산 가실 때 먼지 털거나 아니면 자동차 타이어 바람 넣을 때 쓰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등산 가거나 골프 치고 나서 바람 먼지 태우고 하잖아요 그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간단히 공기압축기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공기압축기는 대기 중에 떠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축공기는 어디에 쓰이느냐 일반적인 공장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공장에서 만들 때 전기, 물, 스팀 이 주요 뉴틸리티가 사용되게 되는데 이 압축공기도 주의 유틸리티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통계가 많이 없지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약 13%의 에너지가 공기압축기에서 소비된다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압축기는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압축기도 종류가 어떻게 다르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압력으로 기준을 좀 나누자면요 가장 낮은 압력을 생각하는 블러워가 있고요 중간 압력을 생각하는 공기압축기 일반적으로 컴프레셔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압력을 생산하는 부스터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세 가지 카테고리도 다양하게 부분이 돼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려하세요 생산되는 유량이나 압력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설치가 되면 최소 10년 정도는 계속 쓰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설치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내 현장에 가장 어떤 게 최적의 방식인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공기압축기에서 어디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느냐 궁금하실 텐데 안에 모터, 전동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터가 회전하면서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하게 되는데요 생산하는 압력이랑 유량이 높을수록 소비되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동기 사이즈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래서 일반 산업에서는 20마력에서 200마력 정도의 사이즈의 전동기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20마력이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먼지 터는 거에 최소한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가장 작게 일반 현장에서 소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기압축기에서 효율이 어디서 저하가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무부하 운전이라는 데서 효율이 가장 많이 저하되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무부하 운전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가 계속 돌아서 에너지는 소비를 하게 되는데 공기는 나오지 않는 그런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에너지가 일반 상태의 한 40%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40%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큰데요? 그래서 이 무부하 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부하 운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버터라는 설비를 설치하는 건데요 인버터를 설치하시게 되면 모터의 회전력을 조절해서 무부하 운전을 줄여주게 됩니다 20년 전부터는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다들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검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율도 절감하고 생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버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 운전, 공기압축기의 에너지의 효율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이 무부하 운전 말고도 혹시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기압축기 후단에 과도한 설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압력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압축공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기압축기 후단에 다양한 설비들이 설치가 됩니다 첫째는 유분, 두 번째는 수분, 세 번째는 고체 이물질 이 세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높게 품질을 설정을 하시면 설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품질을 요구하는지 가장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후단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가 들어가는데요 흡착식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산된 압축공기에 15%에서 20%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써도 에너지 효율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압력인데요 압력 설정을 굉장히 높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공압설비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장 실무자들은 압력을 과도하게 높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찾아서 줄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알맞은 압력 이어서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설인데요 배관을 통해서 압축공기가 전달이 됩니다 배관은 보통 철 재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나사 배관을 이용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압축공기가 많이 셉니다 그 다음에 부위도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20% 정도가 누설로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아서 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은 세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이 공기 압축기의 에너지 효율을 절감을 시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 에너지 효율을 잘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용하시는 압축공기 설비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셔서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신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 압축기에 설정 압력이 얼마나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적정한 압력으로 조절해서 내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1바 정도의 압축을 하려면 7% 정도의 에너지가 더 추가적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압력을 낮추고 적정 압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모품을 제때 교체하는 건데요 공기 압축기 시스템에는 많은 필터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압축공기 품질을 향상시키게 해서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필터가 오래 지나면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 압축기가 압축을 하는 설비인데 압력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더 올리게 돼서 에너지가 또 많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흡입 필터, 라인 필터 그리고 세퍼레이터 같은 거를 제때 교체해 주시고요 차압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누설인데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는 부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스 검침원 분들처럼 비누방울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초음파 설비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찾아내도 이거를 조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는 것보다는 열려있는 밸브, 이거를 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열려있는 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자분한테 이거 왜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모르시더라고요 어디서 제일 많이 열려 있느냐 보시면 리시버 탱크라는 탱크 아래 밸브가 열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게 되는데요 물이 빠질 때 이게 물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겨울철에 얼거나 먼지 때문에 쉽게 고장나서 그냥 밸브를 열어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드레인 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차면 자동으로 열어둬서 빼주는 그런 설비인데요 스트레이더나 아니면 필터가 내장된 오토 드레인 트랩을 적용하시면 좀 더 덜 고장나기 때문에 리크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잘 꼼꼼히 파악하셔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지만 굉장히 알찼던 공기압축기 3문 3답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요 정말 많은 식품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많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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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